진짜 바쁘신데? 맥주 광고 있어. 그 바쁜 나중에 어떻게 시간을 쪼개셨는지. 뜨거운 상태에서 초콜릿을 넣으면 녹아서 계속 밀려요. 그렇지. 저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. 저게 찐이에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정리가 좋네. 망했다. 뜨거워. 참 예민해서 뭐가 하나가 조금 흐트러지면 마음에 들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완전 감기로 하는 거니까 실패가 계속 나오니까. 이것도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구나. 그런데 슈크림 너무 맛있어요. 저게 진짜 맛있겠다. 그러니까 거의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. 다섯 개 굽고 그랬어요. 아침에 만나서 두 개 굽고 점심 먹고 저녁에 세 개 굽고. 네. 어. 아, 뜨거워? 네. 아, 뜨거워? 감사합니다.